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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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예요. 자, 이제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뭐, 수업 한 거 보이세요? 네? 저희가 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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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이거 톱을 붙어야 합니다. 제가 붙었습니다. 한 팀이 있으신가요? 네? 네? 저희 톱이여 맞으시거든요. 하하하하 오늘, 저야, 구역, 터치지 않으십니까?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어제 좀 빨리 뵙거든요. 그래서, 어, 기적이요? 운명도록으로 생각해서 억울하잖아? 음, 운명도록 하고 있는 거를 써보려고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, 시각이 먼저 떠오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쩌고, 언니! 여행이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보여요? 어떻게 보여요? 잘 생각해 진짜요? 어떻게 안하신가요? 아세요? 저리 꼭? 하나도 안 무사해요? 하하하하 네? 지하수를, 네? 야, 지하수요? 흑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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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질문은 아이스커피가 휴가 됐습니다. 아이스커피는 그냥 커피들 어려울 것 같잖아요. 지금 여름에 딱 먹기 쉽게 먹기 때문에요. 이렇게 아이스커피의 머리를 먹으러 가면 커피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여름을 딱 집이 쉽게 만들어주고 가장 새롭게 없어지지 않습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개 이 글에 딱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되시죠. 그렇죠. 여덟 개 어른데 엔딩댄스를 잘 잘 넣어봤는데 이제 엔딩댄스에 함께 이렇게 누가 들어가면 우리가 즐겨가는 아이스크림상으로 가장 좋은 상태 저녁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렇잖아요. 저희들이 너무 잘 보지는 않겠는데 제 생각은 여기까지 모르죠. 잘했어요. 혹시 그 논티몰에서 눈치랑 함께 이제 엔딩댄스에 대한 그 여섯 가지가 이제 논티몰에 스킬로 하다로 생각해서 그 지금은 많이 주목하지만 그 여섯 가지 조합들이 논티몰에 이 논티몰에 이제 어른데 아이스크림상으로 잘 조합하듯이 이 논티몰에서 잘 시력이 준다면 이제 가장 아주 바쁘고 이제 좋은 논티몰으로 활동하자는 것 같아서 좀 시켜서 이 논티몰에 더 많이 더 많이 네 네 네 네 네 네 이업 칭